자 이번 시간에 우리가 살펴볼 내용은 지역이라고 하는 주제입니다. 지역. 자 여기서 얘기하는 지역은 쉽게 생각해서 이 아마존 웹서비시스가 가지고 있는 컴퓨터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컴퓨터가 어디에 위치하고 있는가 라고 하는 것에 대한 얘기고 그건 그냥 호기심의 차원이 아니라 비즈니스적으로 아주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이 실제로 여러분의 소비자가 위치하고 있는 곳과 또는 여러분이 위치하고 있는 곳과 컴퓨터가 멀면 멀수록 네트워크는 느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지역이라는 것은 상당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자 그래서 이 지역을 영어로는 region이라고 하고 한국말로는 지역이라고 하는데 여러분들 이 용어는 중요한 용어니까 영어로도 꼭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 지역은 전세계의 지도를 이렇게 펼쳐놓고 보면 전세계의 아마존의 컴퓨터가 이렇게 여러 곳에 흩어져 있습니다. 그 중에서 제일 먼저 생긴 것은 역시 저쪽에 있는 북미 쪽에 있는 오레곤, 캘리포니아 이런 쪽에 있는 컴퓨터들이 제일 오래전에 생긴 곳이고 그리고 사우스 코리아, 즉 한국 같은 경우는 옆에 커밍순이라고 되어 있죠. 즉 아직 없다라는 뜻입니다. 뭐가 있긴 있는데 그거는 지금 우리가 관심 있는 영어 건 아니고 그래서 지금 현재 2015년 12월 말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아마존 쪽에서 발표한 거에 따르면 2016년 초에 아마존이 한국에 진출을 본격적으로 한다고 했기 때문에 곧 저기 있는 커밍순은 주황색으로 바뀔 예정이고요. 그 다음에 한국에서 가장 가까운 곳에 있는 인프라는 도쿄가 있죠. 베이징도 있네요. 그 중에 저 같은 경우는 도쿄를 주로 쓰는데 이 도쿄가 현재로서는 가장 빠른 인프라라고 생각이 됩니다. 뭐가 빠르냐면 속도가 빠릅니다. 컴퓨터가 빠른 게 아니라 네트워크 속도의 문제라는 거죠. 사실 이 전기라는 것은 굉장히 빠른 속도로 움직이기 때문에 사실 거리가 크게 중요하지 않은 것 같지만 걔도 역시 거리의 영향을 받고요. 물리적인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거리가 멀수록 네트워크는 경유지가 많아지게 됩니다. 확률적으로. 그리고 경유지가 많다는 것은 그만큼 경유지에서 여러 가지 병목으로 인해서 느려질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사용하고 있는 컴퓨터와 여러분이 이용하려고 하는 아마존 웹서비스의 인프라가 위치, 물리적인 지리적 위치가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여러분의 컴퓨터로 작업하는 게 훨씬 더 쾌적하겠죠. 그런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여러분이 만약에 웹사이트를 운영한다라고 한다면 여러분의 웹사이트에 주로 접속하는 사용자들이 어디에 위치하고 있느냐가 훨씬 더 중요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고객이니까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한국에 있고 한국에서 개발을 하고 있는데 실제 소비자들이 한국에 있다면 만약에 한국에 아마존 웹서비스의 인프라가 있다면 한국에 걸 당연히 써야죠. 하지만 없다면 그나마 가까운 도쿄를 쓰는 것이 좋은 방법일 것이고요. 그런데 여러분이 한국에서 인프라를 쓰고 한국에서 개발을 하고 있지만 어쩌다 보니까 여러분의 고객들은 저쪽 상파울로, 남미 쪽이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인프라를 독교관이라 저 남미 쪽에 있는 상파울로 쪽에 있는 아마존 웹서비스를 사용을 하셔야지만 되겠죠. 그래야지 빠르게 서비스를 제공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지역들이 여러 개 나눠져 있는데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각각의 지역마다 똑같은 상품을 쓴다고 해도 가격이 다릅니다. 환율의 문제일 수도 있고 투자한 비용의 문제일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수가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제 어떤 아마존 웹서비스의 웹서비스의 어떤 상품을 사용할 때 지역에서는 가격이 얼마인가 이런 것들도 이제 중요하게 체크해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바로 이 지역이라고 하는 이슈는 상당히 중요한 이슈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제가 이제 지역을 선택하는 데 있어서 의사결정을 하셔야 되잖아요. 자 그런 경우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사이트를 좀 검색해봤어요. 어디가 속도가 빠른가 한국에서 그랬더니 이제 클라우드핑.info라는 사이트가 나왔거든요. 근데 중요한 것은 이 사이트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고 이런 것들을 여러분이 측정을 직접 하거나 아니면 그걸 측정해주는 서비스들을 이용해서 여러분이 직접 확인을 하셔야 된다는 아이디어를 드리는 게 훨씬 더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런 사이트는 언제 없어질지 알 수 없거든요. 제 수업을 듣고 있는 시점에서 이 사이트가 없어졌을 수도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직접 찾아서 이런 정보들을 검색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한 이슈가 되겠죠. 자 그럼 제가 여러분들이 대신해서 이 클라우드핑.info라는 이 사이트에 한번 접속을 해보겠습니다. 자 여기 핑이라고 되어있는 것을 클릭하면 현재 여러분의 웹브라우저에서 각각의 아마존의 인프라가 위치하고 있는 거기에 컴퓨터에 접속을 해서 속도를 지금 체크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그 결과는 보시는 것처럼 가장 느린 곳은 프랑크프루트에요. 즉 여러분이 프랑크프루트에 있는 아마존의 지역에 리전에 컴퓨터를 만들고 한국을 대상으로 해서 서비스를 한다면 0.6초 600ms 0.6초니까 0.6초 정도의 지연시간이 발생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일본의 인프라를 구매했다. 일본의 인프라를 쓴다면 한국의 소비자들 한국의 사용자들에게는 97ms 즉 0.09초 에 서비스를 할 수 있다는 것이죠. 2016년에 한국에 아마존 웹서비스의 지역이 추가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일본보다 훨씬 더 빠른 속도로 서비스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때는 일본의 인프라로 사용할 이유가 없겠죠. 자 이렇게 클라우드핑.info 이런 서비스들이 많습니다. 이런 서비스들을 이용해서 여러분들이 레이턴시라고 하는 지연시간을 측정해서 어디에 인프라를 구축할 것인가를 잘 선택하셔야겠죠. 그런데 이거는 한국과 AWS 리전과의 속도를 보여줄 뿐이지 제3의 지역과 AWS 지역 사이의 속도를 보여주지는 못한다는 점은 여러분들이 잘 기억하셔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런 것들을 위한 다른 툴들이 있겠죠. 그런 걸 좀 찾아보시거나 아니면 여러분이 생각하기에 지리적으로 가까울 것 같은 지역의 컴퓨터를 직접 켜서 얼마나 접속 속도가 나오는가 그런 걸 직접 확인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지역이라는 것이 가장 큰 지리적인 우리가 고려사항이고 그 다음에 살펴봐야 될 것은 Availability Zone 이라고 해서 한국어로는 가용영역 영어로는 줄여서 AZ 라고 부르는 것에 대해서도 살펴보겠습니다. 자 예를 들어 보죠. 리전이 두 개가 있습니다. 왼쪽에 있는 건 도쿄 오른쪽에 있는 거는 저쪽 뭐 캘리포니아 이렇게 두 개의 서로 완전히 독립되어 있는 이 인프라가 있다라고 한다면 컴퓨터들이 이렇게 위치하고 있다고 한다면 보통 하나의 지역에는 하나의 리전에는 건물이 하나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두 개 또는 세 개 이렇게 위치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도쿄 같은 경우는 뭐 두 개였나 세 개였나 헷갈리네요. 아무튼 그렇다고 치고 그러면 이 두 개의 건물로 떨어져 있는 이유는 왜냐하면 이 자연재해라는 것이 있을 수도 있고 어떤 장애가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 하나의 건물이 완파되더라도 나머지 건물에 있는 컴퓨터들이 일종의 백업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그런 안전장치가 바로 가용성 지역 지역 Availability Zone 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역 하나에는 여러 개의 가용성 지역들이 다시 말해서 여러 개의 건물들로 흩어져 있고 그리고 그 각각의 건물들 사이는 인터넷보다 훨씬 빠른 전용선으로 직접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마치 같은 건물에 있는 것처럼 빠르게 서로 데이터를 주고받을 수 있는 중요한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바로 그러한 특징이 있기 때문에 서로 건물은 다를지언정 서로 빠른 속도로 데이터를 주고받았기 때문에 마치 같은 건물에 있는 것처럼 빠르게 데이터를 백업하고 이전하고 하는 작업들을 할 수가 있다는 거죠. 물론 우리 아직 어떤 상품도 살펴보기 전이기 때문에 지금 제가 여러분에게 가용성존 뭐 그리고 지역 이런 얘기하는 거 지금은 너무 추상적인 얘기가 될 겁니다. 하지만 우리가 곧 다음 시간에 가용성존이라든지 또 지역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구분하는 얘기를 해볼 거니까 조금만 좀 참아주세요. 자 그 다음에 지역2에도 역시 마찬가지로 예를 들면 캘리포니아 지역에도 가용성 지역 가용성 영역 1이 있고 가용성 영역 2가 있어서 각각의 컴퓨터는 전용선으로 이렇게 직접 연결이 되어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 지역과 지역은 사실상 직접적으로 연결성이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어떤 지역을 선택하면 그 지역에서 주로 어 뭐랄까요 그 지역과 관련된 부분이 사용이 되고 서로 같은 지역 안에서는 같은 지역에 있는 서로 다른 가용성 영역들끼리는 데이터를 주고 받을 수 있지만 서로 다른 지역 예를 들면 도쿄에서 캘리포니아로는 데이터를 서로 주고 받을 수가 없다라는 것도 여러분들이 참고삼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불가능한 건 아니고 전형선으로 연결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모두가 사용할 수 있는 통신망인 인터넷을 통해서 느리게 데이터를 주고받아야 된다 라는 거에요. 그리고 이렇게 가용 지역과 지역은 인터넷으로 연결되어 있다라는 것이 여러분들이 좀 알아두시면 좋을 만한 얘기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제가 지금까지 아마존 웹서비스의 인프라들이 도대체 이 전세계 어디에 위치하고 있는가 그리고 어디에 위치하고 있다는 것이 어떤 의미를 갖는가 또 그렇게 위치하고 있는 것이 세부적으로는 어떠한 디테일을 가지고 있는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제가 좀 짚어드렸고요. 다음 시간에 진짜로 아마존 웹서비스의 상품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